하나님의 말씀은 4댕전 2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해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그러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적 이스라엘 온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크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령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부어주셨느니라는 동사 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실제로 보세요 누가 부어주셨는가 부어주시는 주체가 누군가 누굽니까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부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깊은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성령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을 잘 관찰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려 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신 시점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었습니까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오른손으로 못하셨습니까 높이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부활과 승천이죠 승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원리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과란에 들어있는 말씀 예수께서 아직 무엇을 받지 못하셨다 했습니까 영광을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누가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 받으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선우관계가 있는 것인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이 구원사 구속사의 순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그 원리 순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셨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역사 예수께서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의 시를 살리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내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안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지 예수의 시를 내 마음과 삶 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안에서 살려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건 부활사건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 내가 구원 받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요한범 7장 39절하고 4대행전 2장 33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 동일한 보험의 진리를 그 두 말씀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4대행전 2장 33절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의 진리는 바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세례요한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더 먼저 계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거의 신들매 풀기도 합당치 못한 고대에 누가 신들매를 풀었죠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종이 그 신발에 끈을 풀어주고 팔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말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다 여자에서 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였던 세례요한도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가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에게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이 중요한 두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몬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 받으심을 10편이 또한 10편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데 그 10편이 몇 편이죠 10편? 바로 110편이란 말입니다 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그가 인용한 10편은 10편 몇 편이었죠 10편? 16편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 한 편의 설교 가운데 두 10편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몇 편과 몇 편이란 말입니까? 10편? 16편하고 10편? 110편이에요 그 두 10편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 10편이라고 한다 메시아 10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편 110편이 34절의 증거가 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이슨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말하여 가로대 죽겨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 속에 죽겨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주가 다르죠 첫 번째 나온 주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누구를 가르켜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주는 누구를 가르켜요? 바로 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습니까? 내 우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 곧 승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증거하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설교의 최종 결론 그것은 강력한 도전이었는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셨다구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찔렸겠죠 가슴이 찔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구나 그들이 가슴이 찔려서 통탄 회개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구절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필요로 한 자들이에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나이가 없지만 그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 열심으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 안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죠 성령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기름과 같습니다 성령에 대한 성경의 비유가 그렇게 나와요 금방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나니까 사자성어로 외워두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도 또 기억이 안나실지 모르겠어요 성령은 네 가지 비유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위해서 사자성어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뭐죠 풍수화류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풍수화류 성령은 바람과 같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요 레돈드 빛이에요 여러분 산책하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심신이 다 새로워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회귀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이 소생케 되고 상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내 심령에 그 죄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가란 내 심령에 만족을 주는 성령은 생수의 물과 같아요 생성령은 또한 불과 같습니다 죄가 덕지덕지 두껍게 내 심령 내 인격에 들러붙어서 물로도 잘 씻어지지 않을 때 불로 태워 주시는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성령은 또한 기름과 같아요 기름은 에너지죠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연약했던 사람이 나약했던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가 집이요 기억하시겠죠 뭐라고요 풍 수 화류 성령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기름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회귀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하고 간과할 때 성령 받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할 때 성령 받습니다 얼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얼만큼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가 그만큼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한 번도 성령의 타치를 받아보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가 회귀하고 예수 믿고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간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영광이 주로 오신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풍수하려의 성령을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